할렐루야! 북한의 부흥의 파도가 이제 워싱턴 DC, 미주, 우리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번 5월 23일 우리 화요일 오전 11시 링컨 기념관 앞에서 우리 한국에서 오시는 20개 탈북민 교회 28명의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20개 교회, 미주교회와 연합해서 이제 북한문을 열고 우리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2023년 이제 북한의 20개의 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월 2일에 우리 미주교회가 동역합니다. 또 수요일 저녁 우리 7시 반에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20개 교회, 버지니아 지역의 연합 부흥성회를 합니다. 이때에 오셔서 우리가 먼저 부흥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부흥하는 이제 북한 땅의 보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